으 말 접근 전 양선수 황진아의 서비스 긴 서비스 대각으로 레슨은 체내가 쉬운데 왼손을 몸쪽으로 자꾸 파고는다는 얘기 상당히 어려워요 물론 이제 상대도 마찬가지지만은 예 그것이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조금 이를 어떻게 진단을 읽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격이 나오는 거에요 공이 올 때에 판단하면 이미 늦게 그렇죠 예 자 점차 짧은 공대 첫 하고 넘어갑니다 황진아 공격 찬 으 으 작게 내줬구요 백핸드 포핸드 전화 아 황진아의 선수에요 그렇습니다 아 아 황진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아 선수의 모습입니다 대바다 칩니다 아 키마웅 선수 아주 좋았어요 다시 원위치 동점 아 아 아 아 에 아 아 서비스 아 아 짧게 줍니다. 황진아는 홧사이드가 좀 좋을 것 같은데 지켜보죠. 네리 이번엔 직선 코스의 서비스 짧게 줍니다. 행운의 득점으로 2매치 두 번째 게임 김하은의 서비스 각도를 벌려놓습니다. 황진아 오핸드 전환 팬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주춤하면서 김하은 뜬공 짧은 서비스 바로 공격 리드를 만들어냈습니다. 포핸드 탑스피 황진아 받아주고 있습니다. 김하은의 공격 그대로 독점으로 3구 마흔 서비스 황진아 코스 다시 서비스 직선 코스 아 좋아 이 게임 지금은 6대2입니다. 백핸드 날카 지켜내 다 다시 이어갑니다. 날카롭 3점밖에 안 남았어요 황진아 선제공개 예기찍 3개 출발합니다 공격 5 기습적으로 갑니다 랩 긴 서비스 랩이었습니다 김아은 길게 서비스 3고 낮게 깔아주는 황진아 이번에 김아은의 서비스로 이어갑니다 3게임 중반 백핸드 돌려 세웁니다 김하은 서비스 백핸드 탑스피 포핸드 전환 받았어요 황진아 접근전 서비스 왕진아 포핸드 바깥구요 김하은의 서비스 황진아 공격자세 황진아 편을 응원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응원하십니다 정확한 서비스를 갑니다 3구 툭 밀어줍니다 이번엔 짧은 서비스 3구 부드럽게 5구 벗어납니다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는 황진아 긴 서비스 긴 서비스 3구 5구 벗어납니다 긴 서비스 긴 서비스 빠른 서비스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